지난주 미국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투자에 갈피를 못 받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럴 때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포커스. 지금 테이퍼링이다, 델타 변이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 미 시장은 그런데 왜 올라가는가?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무엇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의심부터 해야 되겠죠.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어제 또 신고가 갱신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다. 과거로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태 채권 금리가 튀면서 무엇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했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이미 녹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주가에 녹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미래에 일어나는 현상을 선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무엇을 선반영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이게 될 겁니다. 백신 접종률, 백신 보급률 계속 증가하고 있고 7월달이거든요. 8월달, 9월달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분명히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멈췄던 지구가 다시 돌아가게끔 될 겁니다. 즉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치고 나가고 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과 또는 델타에어로안과 같은 이런 항공주들이 치고 나가는 것 또한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투자는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까요? 지구가 다시 돌아간다에 배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